사람마다 돈을 벌기로 결심하는 순간은 제각각이다. 선천적으로 돈 버는 걸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돈 버는 것에 별 관심 없다. 다들 돈돈하니까 돈에 관심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정말로 돈을 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돈 버는 것과 관련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큰 돈을 벌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몽상가들에 가깝다. 그런데 간혹 어떤 계기로 정말 돈을 벌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경우엔 우연히 읽게 된 자기개발서들이 계기였다. 그 전까지 나는 절대 평범해질 수조차 없는 별등한 존재라고 단정했지만 책을 읽은 뒤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암시를 스스로에게 걸었다. 좋은 자기개발서들을 수백 권 읽어나가니 나도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책에는 내쳐지 못지않게 안 좋은 환경에서 시작했던 이야기들이 무수히 나오기 때문이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자청님이 지은 역행자입니다. 이 책은 작년에 전서점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장시간 기록했었습니다. 1년에 40만부라는 기록적인 판매를 이뤘다고 하네요. 제가 작년 6월에 리뷰를 했었는데요. 1년 만에 다시 확장판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작년에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확장판이라고 해서 단순히 앞뒤에 내용만 추가한 것이 아니라 문장 자체가 좀 더 풍부해졌고요. 사례도 추가된 것 같아서 전작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이래서 확장판도 인기가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강추합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정말 감탄하면서 읽었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왠지 만나기 부담스럽고 에이 운이 좋아서 성공했겠지 원래 잘 타고났잖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도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한번 결심하고 죽자 살자 노력하면 성공해서 돈도 쓸어 모을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죠. 회사 상사를 욕하고 이놈의 사회가 문제야 라고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리기 일수입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고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을까 라고 한탄합니다. 저도 그랬었고 저자도 그랬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위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인간은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는 세 가지의 울타리에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돈과 시간과 정신으로부터 자유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오타쿠 찐따에서 월 1억원씩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버는 자동 수익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그 비결을 역행자 7단계 모형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 꼭 필요한 뇌를 최적화시키는 3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도 돈을 벌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 내용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역행자 7단계 모델, 부자가 되는 법이 담긴 책, 자기개발 책, 부동산 책을 아무리 읽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단계를 차례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인생의 기본기를 훈련하지 않은 채 본능대로만 살아간다. 인생 게임에 무작정 참여해 유전자와 무의식의 명령대로만 살아간다. 그 결과 평범한 인생, 속박받는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순리자로 살다가 죽게 된다. 그렇다면 역행자 7단계 모델이란 대체 무엇인가? 처음이라 낯설 수 있지만 훑어보고 지나가면 된다. 곧 친숙해질 것이다. 1단계 자의식 해체, 2단계 정체성 만들기, 3단계 유전자 오작동, 4단계 뇌 자동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7단계 역행자의 챗받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전자와 본성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평범함을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나는 달라 하는 자의식에 사로잡혀서 무한합리화에 빠져 살아간다. 스스로 얼마나 많은 정신적, 심리적 오류를 저지르는지 알지 못한 채 매일 똑같은 챗받기를 돌 뿐이다. 왜 우리는 진짜 자유를 얻지 못하는가? 왜 늘 돈 이야기를 하지만 평생 돈에 허덕이는가? 나는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순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싶다. 한 단계라도 생략한다면 지름길을 밟기 어려워지고 완전한 자유로부터 멀어진다. 기본기가 받쳐져야 발동될 수 있는 스킬들이 있는데 순서가 잘못돼서 누적되는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7단계만 반복적으로 밟아주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 적어도 현재 수입의 3배는 손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독해력은 갖고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조건 노력만 할 뿐 이 노력들이 연쇄작용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에 힘을 썼다가 지쳐 포기한다. 역행자 7단계 모델에 대해 정말 짧게 설명해 보려 한다. 인간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본성과 유전자의 명령대로만 살아서라고 답한다. 인간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상위 50%로 태어난 이는 일평생 45에서 55% 언저리를 오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를 모른 채 자의식으로 합리화하며 언젠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간다. 닭 농장의 닭을 보자. 이 닭의 운명은 사실 정해져 있다. 닭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그 안에 있는 닭과 교류하다가 결국 늙어 죽거나 인간에게 잡아먹힌다. 닭은 스스로 자유로운 운명이라 여겼을 것이다. 인간도 자아 덕분에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착각한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특징은 자의 유무다. 사실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자아는 끊임없이 속상한다. 넌 자유의지가 있어. 세상의 주인공은 너야. 이 때문에 인간은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특별하다고 착각한다. 그리고 유전자의 명령은 선사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을 뿐 현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하지 못하면 수많은 판단 오류를 저지르며 결국 인생을 망쳐버린다. 우선 이 세 개의 꼭두각시 줄을 끊어내야만 한다. 이 세 개의 줄을 끊어내 인생의 자유를 얻는 사람을 나는 역행자라 부른다. 가장 처음으로는 무의식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의식은 이성적으로 바꿀 수 없다. 누군가 너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의 무의식은 나는 할 수 없어 라며 방어기제를 펼친다. 이 기제를 우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토리다.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서 자유를 얻어낸 이야기를 50여 개 정도 듣게 되면 무의식에는 균열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1단계 자의식의 채 자의식은 인간에게 필수불가결하게 존재한다. 인간의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기제지만 대부분은 과한 남용으로 우리의 발전을 완전히 가로막는다. 예를 들어 나는 돈에 진짜 관심이 없어 부자가 되는 법칙 같은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등의 말도 대부분 자의식의 상처를 피하기 위한 합리화에 지나지 않는다. 누구보다 돈을 원함에도 돈은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본인의 인생이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대다수는 돈에 대한 트라우마와 공포 때문에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다. 결국 이들은 투영하기를 통해 애먼 곳에 자아를 투영하여 인생을 모두 낭비해 버린다. 이들은 본인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닌 자아를 남에게 투영하며 인생을 낭비한다. 열등감이 발동되거나 자기 합리화가 시작될 때 우리는 스스로 못남을 인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자신을 투영하며 현실에서 도망쳐선 안 된다. 그 불편한 감정으로 어떻게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가 고민할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성장한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다 라는 말을 남겼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의 한계는 인간의 한계다. 가령 평범한 한국 사람이란 정체성을 가진 이가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가능성은 0%다. 한편 한 달에 1억 벌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이는 여기에 접근할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면 대단한 노력 없이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스로에게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정체성을 부여한다면 정말 그 지점에 도달할 확률이 생겨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정체성을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이 단계에서는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정체성을 마음대로 갖고 논다면 자유를 얻을 확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다. 자신이 일평생한 의사결정의 총합이 현재의 인생이다. 잘못된 의사결정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가난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왜 누구는 똑똑한 결정을 반복하고 왜 누구는 어리석은 결정만 반복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반복해 인생의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하다. 유전자 오작동을 이해하면 된다. 유전자의 오작동을 미리 이해하고 있다면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판단들을 피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유전자 오작동이란 무엇일까? 우리 몸과 본능은 수십만 년 동안 원시시대 환경에 맞게 진화해왔다. 원시시대에는 음식을 보면 무조건 달려들어 먹어 치워야 생존에 유리했다. 하지만 이제 칼로리 과다로 성인병을 달고 사는 현대인에게 그런 본능은 오히려 위험이 된다. 진화상 유리했던 과거의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남아 바이러스처럼 악영향을 끼친다. 우리 몸에 심어진 이 원초적 본능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거듭해 순리자로서 살아가게 된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거나 속박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유전자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자동적인 판단은 대부분 삶의 이득을 주지만 몇몇 판단은 유전자 오작동에 의한 완전 오판이다. 나는 왜 이걸 원하며 이런 욕망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유전자 오작동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 실수들을 하루에 한 개씩 반복적으로 잡아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2에서 3년이 지났을 때는 순리자들을 크게 앞서갈 수 있다. 4단계 뇌자동화 머리가 안 좋으면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 독해력이 떨어지면 이 책을 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5에서 6단계의 지식과 방법론을 흡수할 수 없다. 돈 버는 일도 마찬가지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몸만 고생하다가 포기하기 일수다. 나는 뇌과학 공부를 통해 머리가 좋아지는 법을 알게 되었다. 뇌 최적화, 뇌자동화가 바로 그것이다. 머리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과학적으로 수없이 발표되었다. 심지어 어렵지도 않다. 내가 실험하고 검증한 뇌 최적화, 뇌자동화 방법들을 뒤에서 소개할 것이다. 매번 애써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습관만 들여두면 평생에 걸쳐 복리로 뇌를 성장시킬 수 있다. 사람들이 기대와 달리 나는 매우 게으르다. 12년 동안 매일 오후 12시쯤에 일어난다. 하루 일하는 시간도 6시간이 최대지 않는다. 그럼에도 남들보다 10배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4단계 뇌자동화 덕분이었다. 뇌자동화만 세팅해두면 자동으로 잘 살게 되고 놀면서 머리가 좋아지는데 굳이 죽어라 노력할 필요가 없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시간에 볼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고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 같습니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인간은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반복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는 하루 10개의 판단 중에 5개는 좋은 판단이고 5개는 그르친 판단이라고 가정하자. 만약 이 사람이 역행자의 지식을 통해 좋은 판단을 할 확률을 10% 늘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단순히 생각했을 때 어제보다 1개에서 2개씩 매일 더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다면 10년 뒤엔 3,650일간의 좋은 판단이 복리로 쌓이게 된다. 복리의 힘은 어마무시해서 훗날 인생의 격차는 현격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의 값은 돈뿐만 아니라 인생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단계에서는 본능을 역행하는 지식들을 배우게 된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이번 단계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상황별로 다룬다.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는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알고리즘을 그려볼 생각이다. 당신이 중소기업을 다니든 대기업을 다니든 저임금 노동을 하든 자영업을 하든 백수든 상관없다. 6단계에서 제시하는 각 상황별 테크트리만 따른다면 자유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역행자 리뷰할 때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단계 역행자의 체박기 인간의 본성에는 실패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각인되어 있다. 선사시대의 실패와 패배는 곧 죽음과도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오래전부터 이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망설이며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역행자는 이 원초적 두려움이 쓸모없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본능을 역행하여 고의로 패배에 직면함으로써 레벨업을 하기도 한다. 뛰어난 선수들은 승리보다 패배를 통해 진정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부자되기 게임에 참여했다면 반드시 패배에 직면해야 한다. 역행자 1단계에서 6단계라는 체박기를 통해 패배에 직면하고 레벨업하고 다시 패배하고 레벨업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게 된다. 책을 1년에 100권씩 읽지만 정체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도 없다. 실패를 해야만 자신의 수준을 가늠하고 약점을 파악하면서 똑똑해진다. 실행하지 않으면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자의식만 커진다. 결국 방어기제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만 하고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을 하면서 실패하지 않는다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쉬운 일만 하면서 정체된 인생을 살게 된다. 정체되더라도 행복하다면 다행이지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나는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승자라고 생각한다. 현재를 희생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그렇기에 당신에게 놀면서 쉬면서 효율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싶다. 나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치열하게 살지 않았다. 항상 8시간 이상 수면했으며 주말은 무조건 쉬었고 사람들과 어울렸다. 절대 무리해서 일하지 않았다. 단 기본적인 원칙은 지키며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따르려고 노력했다. 아래와 같이 말이다. 1. 하루 2시간 동안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나머지 시간은 쉰다. 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하루에 한 번 5분 생각의 시간을 갖는다. 이 여백의 시간을 통해 하루하루 복리로 좋은 결정이 쌓을 수 있다. 3. 적극적으로 논다. 그리고 무조건 8시간 이상 숙면한다. 노는 행위는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 필요하며 창의성의 원천이다. 4. 책을 읽기 싫다면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30분만 읽자. 이런 차이는 훗날 나비 효과처럼 극적으로 되돌아온다. 죽어라 노력하지만 영원히 자유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겠다. 이들을 가만히 보면 다음과 같이 7단계 중 특정 단계에만 몰입해 있거나 몇 단계를 건너뛴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1단계 자의식 해체. 열심히는 살지만 자의식일 지배를 받아 돈 버는 법 자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라는 정체성에 매몰되어 평생 돈과 시간으로부터 속박당하며 살아간다. 3단계 유전자 오작동 극복. 유전자와 본성에 휘둘려 감정적인 판단 오류를 저지른다. 잘못된 판단이 계속 쌓이고 점점 가난해진다. 4단계 뇌 자동화. 뇌 발달이 정체되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지 못한다. 학습이 어렵기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진다. 5단계 역행자의 지식. 확률 게임 대신 읽는 게임을 반복하며 계속해서 어리석은 결정만 한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5단계까지는 잘하고 있지만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지식이나 루트를 몰라 헤맨다. 7단계 역행자의 챗바퀴.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다만 인생이 시시포스와 같다는 걸 이해 못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으며 자위한다. 자위식만 커져 꼰대가 되어버린다. 부동산 책만 죽어라 읽는 행위는 1에서 4단계를 무시한 채 5단계를 밟는 것이다. 4단계 뇌 자동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정보를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동기부여 책과 영상을 아무리 보더라도 발전하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갖다 줘도 자의식 해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모든 정보를 튕겨낸다. 즉 역행자 7단계를 차례로 밟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제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천억보다 이 챕터에서 다룰 뇌 최적화와 뇌 자동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뇌 최적화는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이것을 뇌 자동화라고 한다. 지능 발달은 복류의 성향을 띄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뇌 자동화는 뇌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발동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생각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는 것이다. 나는 뇌를 최적화한 순간부터 딱히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경험하기만 하더라도 지식이 쌓였다.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 회전과 지식이 향상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뇌 자동화다. 억지로 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결국 머리가 나쁘면 역행자가 될 수 없다. 지능은 타고나는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당신은 두뇌가 타고난다고 믿고 있겠지만 이 상식은 완전히 틀렸다. 두뇌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지능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당신의 뇌는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자신 있다. 내가 그랬으니까.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의 이에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최근 신경가소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꾸준한 독서로 단련된 사람은 새로운 지식이라도 기존 지식을 통해 쉽게 흡수한다. 독서 빈부격차는 경제적 빈부격차보다 무서운 것으로 삶의 양국화를 만든다. 좋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몇백 년 전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다. 책이란 것은 동네 형님 정도가 아니라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평생 공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책을 골라 최대한 흡수한다면 저자가 몇십 년에 걸쳐서 어렵게 습득한 지식과 진리를 거저 얻는 것이나 다름없다. 놀거나 쉬더라도 평소에 고민하던 문제들이 자동으로 풀린다. 기막힌 아이디어로 하루 만에 1년치 연봉을 벌어들인다. 살아가기만 해도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것이다. 반면 평소 아무런 지식도 쌓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안경을 쓰지 않은 것과 같기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설사 뒤늦게 깨닫는다 해도 일찍 깨우친 사람과의 격차는 좁힐 수 없다. 남들도 계속 뛰고 있으니까. 내 최적화 1단계 2.2 전략 당시 나는 1학년부터 2학년 겨울까지 오로지 책 읽기와 글쓰기에만 몰두했다. 하루 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수많은 자서전과 자기개발서, 심리학 책을 읽었다.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면서 책 읽기와 글쓰기가 성공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란 결론을 내렸다. 최악의 주권에서 최고의 인생을 만든 사람들이 공통적인 행위이기도 했다. 다독, 다작, 다상량. 다상량은 많이 생각하기입니다. 의로 기본기를 다져두면 훗날 뭘 하더라도 남들보다 훨씬 앞서갈 수 있을 거다. 이제 십수년이 지났다. 나는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졌고 돌의 가운데에서 누구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무엇보다 행복하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이의 전략을 실천했다는 점이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작가, 철학자, 기업가 상당수가 글을 잘 쓴다. 그들이 천재로 평가받는 이유는 글을 잘 썼기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글쓰기로 뇌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두뇌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가 반대다. 뇌의 코어를 단련해두면 뭐든 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마다 성공시킬 수 있었냐고 묻는다. 나는 각기 다른 사업을 어렵지 않게 성공시켰으며 유튜브, 블로그, 마케팅, 책쓰기 등 뭘 해도 손쉽게 목표를 이뤄냈다. 그 비결은 뇌의 코어를 단련했기 때문이라 확신한다. 근육을 단련하듯이 두뇌도 단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육 단련에 실패하며 두뇌 또한 단련하는 방법을 몰라 포기해버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다가 결국 포기해버린다. 혹은 자의식 때문에 본인이 정한 방식만 고집하다가 결국 자유를 얻지 못한다. 운동에 실패하는 이유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2. 매일 1시간에서 2시간씩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 힘들어서 포기한다. 3세트만 해도 되는 운동을 10에서 20세트 함. 3. 근육 휴식 시간이 중요한데 2를 어긴다. 4. 프로 보디빌더에게나 필요한 운동 방식을 따라한다. 5. 어떤 운동 방법이 효율적인지 모른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실패하는 이유 또한 정리해보면 이렇다. 1. 자의식대로 살아간다. 2. 남이 성공했다고 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한다. 예를 들어 3시간 수면, 미라클 모닝, 말도 안 될 정도의 노력 등. 3. 뇌 최적화를 소홀히 한다. 아니 무시한다. 4.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의 자기 체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 5. 책에 정답이 있다는 걸 즉 책이 곧 공략집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뇌 근육 또한 자극이 가능하며 성장할 수 있다. 뇌를 성장시키기 위해선 책 읽기와 글쓰기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단언한다. 2. 이 전략이란 별게 아니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걸 말한다. 나는 이 덕분에 뇌를 발달시킬 수 있었다. 23살에서야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이 전략을 실천하여 24 겨울에 첫 사업을 성공시켰고 매월 순수익 3천만 원을 벌었다. 밑바닥에서 튀어오르다시피 한 반전이었다. 인생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력을 높이면 된다. 인생이라는 미로에서 남들은 막다른 길로 갈 때 나는 출구를 향해 길을 고르면 된다. 남들은 자의식에 사로잡혀 망할 주식에 달려들 때 재빠르게 익절하는 안목. 남들이 덜덜 떠는 폭락장에서 사게 매집하는 배짱을 키우면 된다. 남들 말만 듣고 가게를 차리거나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사업을 벌이는 사람은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뇌를 최적화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포착하면 인생이란 게임이 진행될수록 당신은 레벨업 된다. 이 인생공략식과 치트키가 되어주는 것이 책 읽기와 글쓰기다.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 등을 직접적으로 발달시키기 때문이다. 책은 거의 모든 뇌 영역을 활성화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지능을 상승시킨다. 우리가 독서를 할 땐 그냥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하는데 뇌는 실제 경험과 이 시뮬레이션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독서는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에 가깝다. 독서를 하게 되면 다양한 뇌의 영역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활성화되고 뇌세포의 증가로 뇌신경망이 촘촘해진다. 쉽게 말해 지능이 높아진다. 근육이 증가하듯 뇌근육이 증가하여 코어가 강해진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실행속도가 무척 빨라진다. 규칙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이라도 글을 써라. 이래서 인생이 참 쉬운 것이다. 아무도 이 쉬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명령과 본능에 사로잡혀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며 포기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하자. 이것조차 안 하는 사람이 99%에 가까우니까 이것만 해도 남들을 훨씬 앞지를 수 있다. 역행자가 될 수 있다. 뇌체적화 2단계 오목이론 당신이 무한하게 승리하는 수만 돌 수 있다면 인생으로부터의 자유는 저절로 얻게 된다. 계속 가난하다가 한 번 부자의 길에 올라탄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축적하는 것 또한 같은 이치다. 오목은 돌을 두는 게임이다. 인생도 이와 비슷하게 의사결정이라는 돌을 두는 게임과 같다. 너무 추상적인 말일 수 있으니 예를 들어보겠다. 내 인생에서 이의전략은 가장 좋은 철수였다. 이 전략은 지능을 높여주는 좋은 방법이었으며 이후엔 그 어떤 지식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두었던 수는 상담이었다. 8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나는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 수는 마케팅이었다. 나는 마케팅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사업도 실패할 수 없는 비즈니스 실력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2019년부터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를 것임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수를 둘 때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부자들이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돈은 처음에는 거의 모이지 않지만 한 번 벌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돈의 속성을 쓴 김승호 회장도 이렇게 말했다. 제가 매장 100개를 오픈하는 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천 개 매장을 오픈하는 데까지 상식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이루는 데엔 채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당장 돈이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수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눈앞의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두는 수를 오목이론이라 부르려 한다. 나는 2019년 4월 말에 유튜브를 시작했다. 이때 유튜브를 시작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시 미친듯이 일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가 훨씬 큰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 결과적으로 3년 전에 비해 일은 덜 하면서도 3배 이상의 자동소득이 생기게 되었다. 만약 그때 당장의 수익에만 급급해 돈 버는 일만 했다면 소득이 줄진 않았겠지만 여전히 바쁘게만 살고 있을 것이다. 야근이 있는 회사보다는 100만 원 덜 벌더라도 쉬운 직장으로 이직하라. 남는 시간에 운동을 하여 뇌를 최적화하고 하루 1시간씩 책을 읽어라. 알바를 두 땅 뛰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를 그만두고 그 시간에 창의적인 공동체에 나가거나 책을 읽거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라. 당장의 성취에 급급하여 인생을 갉아먹는 것은 순리자의 전형적인 행동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목이론에 따라 당신의 삶 속에서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이득이 있는 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만약 없다면 지금부터 둬야 할 장기적인 수는 무엇인가 생각이 나지 않아도 좋으니 10분간 밖에 나가서 걸으며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생각을 블로그에 적어두라. 뇌 최적화 3단계 뇌를 증폭시키는 3가지 방법 나는 뇌와 인간의 인지 메커니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걸 효율화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왔다. 게으른 뇌를 어떻게든 깨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새로운 것을 만들게 하고 그 생각들이 외부 현실에서 구현되도록 하고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정보가 생성되어 뇌를 자극하는 일련의 선순환 루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앞의 방법들이다. 이제 이 뇌 자극에 대한 현실적인 팁들을 이야기해보겠다. 뇌도 마찬가지다. 앞서 말한 복린의 만들기, 이의 전략, 오목이론을 열심히 하면 처음에는 놀라울 정도로 성장하지만 이 아가 빠진 뇌라는 녀석은 다시 거기에 적응하기 시작한다. 똑같은 정도로 노력하는데도 별로 실력이 늘지 않는 시점이 온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뇌 자극이다. 다시 게을러진 뇌를 증폭하는 뇌 자극 역시 운동 프로그램 리셋과 비슷한 원리를 따른다. 새로운 배선을 깔고 이 배선이 자리 잡을 만큼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내가 실제로 활용하는 뇌 자극 방법들을 소개한다. 1. 안 쓰던 뇌 자극하기 창의성이나 지혜는 통합적 사고에서 나온다. 흔히 통찰력이라고 불리는 통합적 사고는 뇌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용할 때 발휘되는 사고력이다. 멋진 아이디어를 내거나 기상천외한 해법을 발견하기 위해선 뇌의 여러 영역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거나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면 여러가지 뇌의 기능을 자극하려고 했은다. 예를 들어 신체 운동 지능을 자극하기 위해 새로운 운동을 하고 논리수리 지능을 건드리기 위해 과학 유튜브를 보며 음악 지능을 일깨우기 위해 리듬이 강한 음악을 듣기도 한다. 뭔가 이름을 짓거나 좋은 표현을 찾아야 하면 평소엔 잘 읽지 않는 시집이나 소설책을 집어든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영역을 마사지해주면 뇌가 증폭되고 확장되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답을 찾는 경험도 여러 번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경험이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위기가 찾아온다. 이때 상식적으로는 경영학 책을 읽는 게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삼국지 같은 역사물을 보거나 과학 관련 다큐 또는 유튜브를 보관한다. 그래서 나는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싶을 땐 전혀 다른 분야를 공부한다. 2. 안 가본 길 걷기 나는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마다 솔직히 안타까움을 느낀다. 운동은 행복감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울증을 치료해준다. 뿐만 아니라 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종종 머리가 좋은데 운동을 하지 않는 친구를 보면 운동만 했더라면 너는 훨씬 더 빠르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탄식이 나오곤 한다. 나는 거의 모든 운동을 섭렵했는데 실제로 운동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더 빠른 자유를 얻기 위해서다. 일주일에 두 번 정도의 운동은 몸의 노화를 막고 행복도를 높이며 창의성과 의사결정력을 극도로 높여준다. 난 솔직히 당신이 이 책에서 이 전략과 운동 딱 두 가지만 얻어가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일생일대의 일을 처리하고 고도의 집중력을 요할 때 반드시 운동을 한다. 역행자를 쓸 때도 하루 30분 정도 무조건 유산소 운동을 했고 확장판을 준비하면서도 매일 30분씩 운동했다. 운동을 하면 집중력이 극도로 높아지고 창의적인 상태를 만들어준다. 특히 운동하고 샤워를 마치면 다 소진되어버린 집중력이 다시 돌아온다. 배드민턴이나 축구 같은 운동도 좋고 여의치 않다면 자전거나 가벼운 조깅, 걷기 같은 운동을 하면 된다. 다음은 내 인생이 걸린 일을 할 때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의 내 루틴이다. 참고해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보자. 1. 아침에 일어나 5분 정도 가벼운 걷기, 조깅, 사이클 등으로 몸의 세포를 깨운다. 2. 샤워를 하면서 멍때리거나 생각을 정리한다. 3. 40분간 집중하고 5에서 10분 정도 걷는다. 걸을 땐 절대 휴대전화를 보지 않아야 한다. 쉬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보면 5시간이면 끝날 일이 10시간으로 늘어나고 결과물이 퀄리티도 떨어진다. 4. 5에서 6시간 정도 집중하면 뇌의 용량이 소진되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한다. 이때 필살 카드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한다. 5.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축구, 연습 등 혼자 하는 스포츠도 매우 좋다. 5. 샤워하며 몸을 릴렉스 시킨다. 집중력은 초기화되어 최상의 컨디션으로 회복된다. 6. 40분간 일하고 바깥바람을 쐬거나 스트레칭을 한다. 7. 일과를 마치면 보상을 줘야 한다. 유튜브를 봐도 좋고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어도 좋고 심지어 야동을 보든 뭘 해도 좋다. 도파민으로 보상해줘야 한다. 그래야 다음 날 일을 할 때도 일 다 끝내면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어라는 무의식적 생각에 더 집중이 잘 된다. 7. 동물은 먹잇감을 찾고 사냥하기 위해 뇌를 발달시켰다. 운동하지 않으면 뇌는 퇴화한다. 운동하면 뇌가 발달한다. 운동할 때 인간의 뇌는 사냥상태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사냥상태는 가장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간이다. 따라서 운동을 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창의적으로 변한다. 4시간 걸려 처리할 일을 1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되며 기막힌 아이디어로 1년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을 한 번에 얻기도 한다. 운동 습관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야 한다. 스트레스도 관리되고 건강도 좋아지고 얼굴도 좋아지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 운동이라면 대부분 좋지만 내가 가장 추천하는 건 바로 걷기다. 운동하시는 뇌의 저자들에 따르면 뇌에 좋은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약간 복잡한 운동이 좋다고 하는데 나는 여기에 딱 맞는 운동으로 산책을 권한다. 다만 이 산책은 좀 특이한 산책이다. 즉 안 가본 길 새로운 동네를 가보는 것이다. 모르는 곳을 걷다 보면 뇌에 새로운 지도가 만들어진다.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면서 뇌는 공간지능 및 신체 운동지능 등을 총동원하게 된다.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으면 뇌혈류량이 증가해 뇌 자극이 더욱 강해지고 운동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나는 보통 책을 잔뜩 읽고 나서 머릿속이 아직 복잡할 때 이렇게 엉뚱한 일로 뇌를 자극한다. 몸을 움직이는 것 외에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천한다. 1. 운행 노선을 모르는 버스 타고 종전까지 가기 2. 새로운 차 운전해보기 3.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보기 4. 새로운 길 산책하기 5.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 듣기 3. 충분한 수면 수면에 대한 여러 책을 읽고 정보를 종합해서 세운 나의 결론은 이렇다. 1. 절대 잠을 줄여선 안 된다. 어떤 이는 9시간을 자야 하는데 누군가는 3시간만 자도 멀쩡하다. 3시간만 자도 되는 인간이 책을 써서 3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걸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학자들은 최소 7시간 이상의 수면을 권장하며 그럴 때에야 뇌가 최대치의 성능을 낸다. 잠을 줄이는 것은 비효율이 극치다. 2.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제각기 다르다. 본인이 최상의 컨디션을 내는 시간을 알아내야 한다. 6에서 9시간 사이일 확률이 높다. 3. 낮잠은 30분 이내로 자면 좋다. 수면에는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있는데 깊은 잠에 빠지기 전에 깨는 것이 좋다. 4. 인간이 잠을 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뇌의 기준에서 잠을 많이 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 바로 장기 기억하다. 인간은 잠을 잘 때 그날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한다. 잠은 뇌의 최적화에 꼭 필요한 행위다. 잠을 줄여서라도 책을 많이 읽는다. 빨짱 헛짓이다. 5. 잠을 적게 자게 되면 하루에 일어난 일을 장기 기억화하지 못한다. 읽은 책이나 공부한 것이 대부분 휘발된다. 암기 감옥 같은 시험을 볼 때는 밤을 세우는 것이 나을 때도 있지만 인생이라는 장기 레이스에서 잠을 줄여 공부하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하루 동안 얻은 지혜나 정보를 잊어버릴 뿐 아니라 건강을 망치고 노화를 앞당긴다. 6. 잠에서 막 깼을 때나 꿈에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기도 한다. 인간의 뇌는 정말 신비로워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문제 해결을 계속한다. 그래서 잠에서 깼을 때 아 하면서 정답을 떠올리거나 멍 때리며 아침밥을 먹다가 또는 샤워를 하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잠을 잔다고 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7. 잠을 선천적으로 덜 자도 되는 사람을 불허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라면 3시간씩 자는 사람은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됐어야 한다. 혹은 40살까지 산 사람은 무조건 35보다 돈이 많거나 똑똑해야만 한다. 그러나 어디 그렇던가 나는 8시간은 무조건 잔다. 매일 늦잠을 잔다. 잠이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당일 경험했던 것을 장기 기억화함으로써 지혜를 축적한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나는 늦은 나이의 인생을 시작했지만 동년배의 누구보다 앞서가고 있다. 책을 읽고 쓰면서 뇌에게 운동을 시켰으면 그게 진짜 지식으로 고정되도록 충분한 휴식을 줘야 한다. 그게 잠이다. 충분한 잠과 함께 추천하고 싶은 것은 멍 때리기이다. 여행가서 아무 생각 없이 먼 곳을 바라보는 것, 좋은 풍경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 담배 피우면서 딴 생각을 하는 것,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샤워하는 것 등을 몽상모드라고 한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이 몽상모드를 발동시키는 시간을 아까워한다. 나는 반대다. 이 시간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멍 때리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멍 때리는 시간은 일주일간 살면서 접한 정보를 통합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주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기막힌 아이디어나 해결책이 나오곤 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생각을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불안감을 없애 뇌가 깔끔해진다. 특히 여행은 뇌를 자극하고 기존에 쌓아두었던 지식들을 통합하거나 정리하게 해준다. 나도 종종 1에서 2주간 해외여행을 가곤 한다. 대표가 자꾸 사라지니 처음엔 회사 임원들이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올 때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결과적으로 큰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 임원들의 불만도 사라졌다. 자 이렇게 4단계 내 자동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자청님이 지은 역행자의 확장판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본 내용 외에도 정말 유용한 내용이 많거든요. 즉 이 책이 8장까지 있는데 특히나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도 엄청 유용했고요. 뇌 자동화도 유용했고 자의식 해체 정체성 만들기 유전자 오작동 극복도 정말 성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베스트셀러가 된 게 아닌 책입니다. 기존의 역행자를 보셨던 분들도 확장판은 좀 더 문장도 풍부해지고 사례도 추가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도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도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지내지 마시고 이것을 뛰어넘는 역행자가 되셔서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영상 내용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